진짜 예쁘네. 어머니, 그만 수다듬으세요. 여기 앉아, 앉아. 아유, 나... 좋다. 제가 아름이하고도 커플 수고 다 많이 모았습니다. 내가 이렇게 받는 건 뭐가 때문에 무섭는가? 근육이 이제 삭았는데 3년 전에... 많이 삭이셨는데... 오, 여기, 여기. 오, 아쉽다, 아쉽다. 3년 전에 운동하고 안 했는데... 오, 나... 범은 잘 범을 했었는데... 진짜 있다. 한 번. 아버님은 쌍봉, 저는 단봉 80만 갈란가? 안합니다 장모 앞에서 한번 보게 저 아닙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달만 있다가 가시죠 내가 운동하고 한 번만 또 이러지 마요 이거 올리고 이거 깨져요 아버님 저희 남자들은 진짜 정식입니다 내가 죽었어 하나 둘 셋 어머니도 당신 자꾸 해봐 그런게 봐주라 어머니 봐줘 이런 얘기는 하나 둘 셋 아이고 우리 사이 잘하네 우리 사이 잘하네 사이 이기라 왜 그래 올려봐 왜 그래 그저 그저 얘기했지 바로 얘기했지 아이고 참 왼손 한번 하시죠 아버님 따라오지 말고잉 아버님이 저를 끌지 마시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참아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이걸로 미루는 게 없어요 변서방 지문 좋게 졌다 하게 이 사람아 일루 일루와 아이고 냄새야 방구 냄새야 아이고 냄새야 방구 냄새야 아이고 진짜 아했다 참 변서방 오늘 밤에 와서 방구 끼고 그래서 그래 오늘 나 앞에서 방구 끼는 것 자체만 해도 아 이놈이 이제는 나한테 마음문을 열었구나 나 있을 때는 방구를 안 끼웠어 방구 끼니까 어찌 고슴나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손지도 아버지도 알면 방구 무제가 많이 적혀 죽었어 기분이 겁나게 손톱으로 꼬집은 거면 아버님 여자처럼 세상에 진짜 손톱으로 꼬집었다니까 질 것 같으시니 그리고 아버님 이거 잡았는데 여기 잡았는데 이걸로 미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에이 아버님 약간 반칙적이에요 진짜 아이고 우리 변서방이 전화하는게 억울한갑다 아 됐어요 같이 앉아요 일루와 일루와요 소란스도 같이 입었을게 일루와 삐졌다고 방구 아이고 너무 우악실이 했네 당신 좀 봐주지만 잘난다 좀 봐주지 어이 어이 일루와 같이 앉아요 아이고 아이고 저 한 번 부탁라 내가 와 같이 가 일루와 아니 진짜 아버님도 저 같이 안잘래요 일루와 한번만요 잠은 좀 편하게 자길 아이고 잠 아 자게 어머니 어머님 지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평소 주무시는 시간보다 많이 늦었어요 지금 아니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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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누워러 갔어. 손 자고 대고 가. 불 꺼주고. 불 꺼주고. 양도 숨도 다 또. 잘 자게. 아이고 참. 뭐 하나 오는가. 그분 저 들어가기 자게. 잘 자게. 너무 더운데. 팔 좋으시던데. 아니 그 장인어른이. 저준 게 아니고 진짜. 알고 봤더니 3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장을 다 잊으면서 아마추어 헬스에도 나가시던 분이에요. 그분이 한 번 팔씨로 해봐. 야 여기서 주면 정말 진짜 끝까지 매장 나와. 그분이 일단 해봐. 근데 이거 타이틀도 없이예요? 재미없이? 어. 타이틀 뭐 할까요?